지금 어떤 분이냐면 성은 이씨 1985년 3월 31일이요 너 물어보는 거 보니까 또 쟁쟁한 사람 같은데? 젊은 친구인데? 그래도 이름 좀 걸고 알려준 사람이겠지? 화려해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봤고 인기도 많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 아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? 응 그 외 영화들 보면 대사 그런 거 있잖아 빙다리 핫바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춤사위 한번 잘 놀고 계시겠네 작년부터 37 작년에 큰 운이 들었으니까 연예인 같으면 큰 상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뭐 CF 같은 거 크게 찍든가 뻔해 연예인 아니면 정치인 아닐 거야 네가 물어본 거니까 정치하는 사람 같으면 이름 좀 크게 해 작년에 날리고 뭔가 됐겠지? 근데 이제 금년부터 이제 성주에서 치는 격이니까 38수 아마 계속 한 2-3년간은 이슈가 될 사람인데 계속 끊임없이 향후 어떻게 될 거 같아요? 그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뜻 제 의사도 있었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타인의 뭐 그런 걸로 미친 듯이 춤 한번 추고 내려가는 격이지 썸네일로 보세요 아무튼 이제 뭐 올라갔다 내려간다 내려올 거고 그리고 되게 시끄러운 사람이야 주변이고 그 본인 자체고 아마 계속 끊임없이 그 친구는 이슈가 있을 친구야 항상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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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